이번에는 하이 폼 인데요 하이 폼 이라는 것은 아래에 위치해 있는 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폼을 의미하는 거고 기본 폼 위에 있는 폼을 기본 폼 이라고 하고 기본 폼 안에 있는 폼 하이 폼 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폼 안에 들어가는 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지금 위에 쪽에 기본 폼 상위 그 다음에 아래가 하이 폼이 되는 거에요 기본 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대다 관계의 일 쪽에 해당되는 폼이고 기본 폼은 바로 이제 일대다의 일 그 다음에 하이 폼이 다가 된다라는 거죠 다 쪽에 해당되는 폼이 하이 폼이다라는 거고 기본 폼과 하이 폼은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 폼에는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가 표시가 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폼을 단일 폼으로 표시를 해요 하더라도 하이 폼은 데이터 시트로 표시하거나 단일 폼 또는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기본 폼이 포함할 수 있는 하이 폼의 수는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하이 폼을 7개 수준까지는 중첩시킬 수 있다 숫자적인 개념 7개 수준까지 중첩 하이 폼은 기본 폼과 하이 폼에 사용되는 테이블 간에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하이 폼을 갖다가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폼하고 하이 폼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지만 기본 폼에서 기본 키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 폼의 기본 폼의 기본 키 필드와 같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하이 폼 만들기 하이 폼 삽입 방법인데요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을 갖다가 선택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을 쓰려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 폼 만들기에 대해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탭의 폼에서 폼 마법사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폼 마법사 대화 상자에서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에 4번 성명 팀 코드를 갖다가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팀 코드 팀명 테이블 마찬가지로 팀 코드 팀명을 전부 다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래쪽에 보면 단일 폼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위에 팀 코드 팀명 테이블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하이 폼이 있는 폼 이렇게 만들어져요 클릭하고 다음 누른 다음에 우리는 하이 폼의 모양 테이블 형식을 선택하기로 하고요 다음 그 다음에 폼의 어떤 제목을 지정 하겠느냐 폼의 이름 하이 폼의 이름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폼 정보를 보고나 입력 또는 폼 디자인 수정 우리는 폼 정보를 보거나 입력을 선택하고요 마침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상위 폼 하이 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디자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폼 보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팀 코드가 com 팀 코드가 com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위 폼 하이 폼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만들기에서 새 폼을 클릭하고 팀 코드 팀명을 갖다가 추가한 다음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늘려주고 나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양식 디자인 탭에 오게 되면 이제 컨트롤 그룹 여기에서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하이 폼 하이 보고서거든요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존 테이블 및 커리 사용 다음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다음 그 다음에 목록에서 선택 마침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이 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기본 폼과 하이 폼 연결 방법인데요 필드 연결 속성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필드 연결 속성에 작성기 단추를 클릭해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작성기 단추를 클릭해서 하이 폼 필드 연결 대화 상자에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하이 폼 필드 연결기 기본 필드의 팀 코드 하이 필드의 팀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연결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이라든가 필드의 크기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언급 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본 폼하고 하이 폼이 자동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하이 폼 컨트롤의 속성 중에서 기본 필드 연결 그 다음에 하이 필드 연결 사용자가 직접 설정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연결 필드 지정할 때에 필드의 이름을 갖다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다 언급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 폼 필드 연결 대화상자에서 한꺼번에 기본 폼 하이 폼의 연결 필드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이 테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클릭 속성 시트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에 가게 되면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단추를 누르게 되면 하이 폼 필드 연결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 필드 그 다음에 하이 필드에 필드를 갖다가 연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만족했을 때 서식을 적용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에만 지정한 서식을 갖다가 적용하는 기능이고 컨트롤 서식의 조건부 서식에서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한다라는 거고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게 되면 중요한 정보를 강조할 때 요기연하게 사용된다라는 거고 최대 조건은 50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건마다 당연히 다른 서식을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상수라든가 특정식의 결과와 비교하는 조건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조건부 서식이니까 그 다음에 지정한 조건 중에서 두 개 이상이 참일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의 서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멘